We acquire language in one way and only one way 여러분 언제까지 계획만 하실 거에요 네 이제 곧 5월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스모지나입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까지 계획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작정을 하고 만든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저를 영어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에요 어 그만큼 또 제 구독자 분들께서는 영어나 아니면 제 2 외국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요즘 또 중국어에 빠져 있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얻게 된 인사이트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배우는데 정말 꼭 필요한 꼭 알아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봐 주시길 바라겠구요 어 저는 다국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정말 많은 자료들을 찾아봐요 뭐 알티클도 그렇고 아니면 뭐 유튜브 영상들도 그렇고 이 영어로 된 영상들 중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좋은게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 자막이 안 달려져 있다 보니까 또 못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봤던 글 중에서 어떤게 있었냐면 뉴욕타임즈에 어 미스체의 피포 후 스피크 더 선수 왠기지 이라는 제목으로 어 기사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쭉 읽어 봤거든요 굉장히 좀 길어요 까 미스테리에스 뭐였죠 미스테리에서 피포 후 스피크 더 선수 왠기지 수십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어떤 미스테리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 저는 이런 내용 굉장히 좋아 하거든요 도대체 정말 수십 개 언어를 한다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저는 그런 어떤 것들이 궁금하고 저도 어 제 인생에서 목표하는 외국어가 있어요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지금 한국어 영어 일본어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이외에 중국어를 이제는 정말 저도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 않도록 작정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구요 어 나머지는 또 한가지 더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라 이렇게 뭔가 다양한 외국어를 하고 싶으신 분들 이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가 찾고 공부하고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구요 어 최근에 그 스티븐 칼슨 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언어학자 이신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언어를 배우는 방법은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Comprehensible Input 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영상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I'd like to take just a couple of minutes and give you some sample language lessons I'll use a language that I'm sure you've heard before and maybe some of you speak and you can tell me which of these two very brief lessons you like better here's lesson number one we're going to start learning German and I'd like to tell you what do you think good lessons so far? do you think if I kept talking to you like that you'd pick up German not very likely how about if I repeated it would that help probably not how about if I said it louder would that help probably not how about if I said it and you repeated it back again I don't think that would help how about if I wrote it out for you and you could see it on your television screen that wouldn't help either here's lesson number two and for this you have to watch me carefully Kopf das ist mein Kopf verstehen Sie Kopf ja gut Kopf und hier I'll draw picture in ja Kopf ist gut ja schön Kopf das ist Mr. Spock ja Mr. Spock hat zwei Ohren Ohren versten Sie Ohren er hat zwei Ohren versten Sie Augen Augen wie viele Augen eins zwei drei Augen drei Augen ist das richtig drei Augen nein wir haben nur zwei Augen if you understood lesson number two not every word but more or less I did everything necessary to teach you German and now I'm going to share with you the most important thing I have learned about language probably the best kept secret in the profession we acquire language in one way and only one way when we understand messages we call this comprehenzible input 네 여러분 잘 보셨어요 그 영상에서 보시면 여러분 첫 번째 예시와 두 번째 예시를 그 차이를 이해를 하시겠죠 첫 번째 예시 어 독일어를 했어요 둘 다 독일어를 했는데 첫 번째 그냥 독일어를 했을 때 우리는 전혀 알아듣는 게 없을 거예요 물론 여기에 지금 독일어를 할 수 있는 독일어 가능 가능자가 있다면 그걸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전 정말 독일어는 1도 모르거든요 4 아 일은 1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저는 첫 번째 예시 에서는 하나도 알아듣는 게 없었어요 근데 두번째 예시를 보여주면서 그림으로 무언가를 보여주죠 그리고 어 이분이 뭔가 이렇게 그림에서 칠하면서 목소리를 조금씩 억양을 달리 했어요 그걸 통해서 아 저 단어가 그럼 어 그런 의미구나 나인이 그런 의미구나 뭐 그 다음에 차 차 뭐라고 얘기한 게 그런 의미구나 라는 걸 직감적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었어요 자 그 이유가 뭐였죠 네 시각적인 거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컴프리엔 소모 인풋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이제까지 그 교과서를 통해서 그리고 학교 때 배웠던 어 자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커머 부이드란 표현 이라던가 어 또 뭐가 있죠 어 이런 수거들 있죠 엔디라 파인 g 아니면 원이 컴스투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을 막 수 것처럼 여러가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단어들을 달달 달달달 외우는 게 우리가 나중에 써먹을 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는 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떤 시각적으로 상황 속에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단 당연한 얘기죠 사실 너무 당연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게 가끔 화가 나 왜 우리는 잘못 배운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그렇다면 미드나 영화를 가지고 어떻게 외국어를 배울 것인가 이게 또 고민일 거에요 방법이죠 방법 그래서 아마 뭐 영화 쉐도잉 미드 쉐도잉 이런 것들 많죠 뭐 제가 이미 쉐도잉 이라는 어 단어를 써서 영상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많은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도 있는데 자 이 쉐도잉 이라는 건 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4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지금 원어민들이 하는 발음의 속도 대로 따라가면서 그걸 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요 이미 조금 다국어에 대한 감각이 있고 언어를 배우는 걸 좋아하고 또 어느정도의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있고 목적 의식이 있다면 가능할 거에요 쉐도잉의 문제점 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 일단 원어민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두번째 이 쉐도잉을 하는데 내가 내 머릿속으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그냥 말로써 따라한다 이 두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영화 미드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저는 솔직히 초보자한테 이 방법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액팅을 해보세요 액팅 액팅 여러분들 아시죠 연기를 하라는 얘기인데 음 여러분들 다만 대본들을 이렇게 뽑으셨을 거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중국어를 뽑았거든요 아 예전에 이거는 제가 뽑았다 라기 보다는 예전에 그 중국어를 한창 공부하겠다고 이 드라마를 가지고 네 한번 뽑아서 이거는 제가 돈을 주고 어 배우 이거를 만드신 분이 계세요 이거 저작물이 있는 건데 이렇게 교재를 사가지고 했는데 아마 이렇게 드라마 대본이나 영화 대본을 이미 뽑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 안 하시죠 네 일단은 지속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텐데 이 스크립트를 내가 다 막 씹어 먹겠다라는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초보자들은 자 제가 중국어를 하면서 요즘 하고 있는 건 액팅이에요 액팅 네 어 문장을 그대로 통으로 암기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암기인데 그걸 암기하라뇨 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무런 텍스트와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문장을 외운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드라마를 봐서 앞뒤 문맥과 상황과 이 사람과 내가 왜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중국어를 예로 들어볼게요 뭐 여러분들 중국어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뭐가 있을까요 워 베이쉬얼라 워 베이쉬얼라 워 베이쉬얼라 워 베이쉬얼라 이게 굉장히 좀 슬픈 얘기인데 어 나 차였다는 얘기에요 저는 어 차이다 라는 중국어 표현을 몰라요 하지만 워 워 이건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나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워 랑 베이쉬얼라 를 나눠서 기억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문장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통 청크로 통으로 암기 하셔야 한다는 거죠 대본을 가지고 스크립트까지 공부할 때 전체를 다 집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걸 기억할 수 있는 문장을 일단은 몇 개를 체크를 해두고 그걸 그냥 통으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액팅 하라고 했죠 액팅이 뭐예요 감정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생각하고 감정을 넣는 거예요 똑같은 속도로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속도로 그 감정을 살려서 이 대사를 여러분들 목소리로 읽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앞서서 영상에 만들면서 그런 얘기를 이 영상 맨 앞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언어를 배우는데 외국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 자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은 동기예요 제가 중국어를 정말 3년 전부터 하겠어요 정말 열심히 하겠어요 라고 했지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지금 당장 중국어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언어를 잘하고 싶다면 먼저 해야 할 건 여러분들이 진짜 이 언어를 잘해야 하는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먼저 Comprehensible Input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이 영화나 미드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할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린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하 이게 어려워요 뭐냐면 지속적인 공부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지속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 여러분 혼자 이렇게 대본을 뽑고 한다고 이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쵸? 네 저도 알아요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해봤고 여러 번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지속적으로 내가 이런 대본을 뽑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정 수준의 강압적인 무언가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 방법이 그루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뭐 직접 학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영어 스터디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의지를 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그루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요즘 같은 코로나 시즌도 그렇고 뭐 평소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온라인 그루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미 저의 네이버 카페에 가입한 우리 코스모스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습관 형성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매일같이 무언가를 인증하고 그 다음에 인증하는 작업들, 다짐하고 인증하는 작업들을 하고 계신데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정말 이런 커뮤니티, 그룹을 원하는구나 왜냐하면 본인 혼자 의지를 가지기는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영어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면서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깨닫고 이번에 개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영화 혹은 미드를 가지고 이렇게 그루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액팅 작업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자 방법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네이버 카페와 다음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블로그도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 영화 한 표 정말 씹어보고 보고 싶다 그런데 쉐도잉 말고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진짜 내가 흡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해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액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감정을 넣어서 한번 익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중국어로 공부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정말 이걸 한번 해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아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아 언어는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말을 하고 말문이 트이는 걸 경험을 하시면서 그런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깨알 정보들 말씀드린 거니까 꼭 접목해 보시고 혼자 하기 어렵다 네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지속 가능한 환경 그 환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이런 단톡방을 통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